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디테일은요. 여기 피크입니다. 덧노 피크이구요. 슬림낫의 믹 톰슨 기타리스트의 커스텀 피크에요. 재즈3 피크인데 두꺼운 라일론으로 되어 있는 피크구요. 하지만 부드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즈 기타리스트나 아니면 해당 톤을 추구하는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피크이긴 합니다. 대신 슬림낫의 노래를 들으면 엄청 파워풀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인데 커스텀 재즈픽은요. 크기도 작은데 두꺼우면서 살짝 여기가 다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양각 음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오돌오돌 돌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걸 딱 잡자마자 와 이거 진짜 안 미끄러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톰슨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재즈 피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톰슨이 그래서 그랬어요. 얘는 디테일한 연주에 진짜 적합하구요. 피킹 테크닉에 되게 중요한 영감을 받은 피크라고 미톰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피크의 나일론 조합은 약간 더 유연하게 조절해서 톤과 느낌을 이렇게 더 내기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위치 전환이나 빠른 속주나 디테일한 이런 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런 스피디한 이런 걸 구현해 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피크라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서 자기 솔로이나 이런 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약간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3,000원 했구요. 슬림나 음악 뿐만이 아니라 뭔가 뭉글뭉글한 사운드까지도 원하시면 피크 추천드립니다. 덤노베 미톰슨 커스텀 재즈3 피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끝까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